아, 이제 보이네요. 네, 끝에 계실 때는 제가 조명 때문에 올리지 않게 해서 죄송합니다. 공승현님께서, 배우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올라오십시오.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. 조심하시고요. 조심하시고요. 마칭이 된 곳 살짝 뒤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.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.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.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. 셋, 끝에서 꼭 봐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너무, 너무 안 나오십니다. 어쩌려보니까 안 나오신 거예요? 오늘 콘셉트가 어떻게 되세요? 중세 공주님께서 센세히 하신 것 같아요. 너무 안 나오십니다. 오늘 함께 하실 소감 짧게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우선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거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안쪽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. 잘 조심하시고요. 네.